고향의 주인공 저는 고향의 주인공이고요. 제가 수석특강을 여기 전화 왔어요. 제가 여기 와서 저는 고혈압 당뇨 고혈질 여러 가지 말이죠. 고혈압의 약 같은 경우는 20년을 먹었고 당뇨도 6년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당뇨 고혈압 같은 경우 수글때까지 약먹을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기특수도 찾고 여러 가지 하다. 여기 복지에서 기특수 이거 인간해서 일단 수석기간은 당규도 왔는데 와 보니까 복지 매력에 빠져서 한 달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약을 먹어도 150, 100이었고 여기 제가 입산 첫날 당뇨을 재니까 193이어서 공모평당이 근데 3일째 약 먹으니까 혈압이 98, 63명을 떨어져서 혈당이 120정도 됐어요. 그래서 박사님한테 여쭤니까 약을 끊을 해. 그래서 3일 약 먹고 4일째 약을 다 끊었어요. 지금은 혈당이 오늘 되자니까 87이 됐고요. 난 혈압도 약을 안 먹어도 지금 한 140, 90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보다도 이렇게 뭐 복사님 하란냐를 하니까 기특수를 제가 지금 20일째 하고 지금 복식에 들어갔는데 최순위 8kg 빠졌어요. 배도 쑥 들어갔어요. 저는 여기 와서 진짜 많은 것들 얻었고 난 음식욕법이나 이제는 뭐 혈압 방뇨약은 끊을 생각해요. 이래를 지켜갈 수 있겠는지 나가서 노력은 해보겠지만 여기 와서 많은 수확을 얻었고 진짜 몸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음식도 어느 날 채식을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몰랐지만 여기 와서 또 강의도 음식을 하는 법도 배웠고요. 이제는 좀 신심이 생겼어요. 이제는 남은 것 있잖아요. 좀 삶의 질이 더 높이고 건강하게 지내오 수 있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진행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